오늘은 게임 랜덤 컨트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판은 뭐죠? 몰라 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죠 스타 음악 틀까요? 스타 음악 좀 조금만 틀까? 뭔가 스타 음악이 좀 흘러야지 어우 저글링 이거는 딱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 맞을때 살짝 뒤로 빼는거야 아! 잠깐! 돌을 돌려 오오! 이긴다 이건 내가 반드시 이긴다 질수가 없다 이길 수 있다 제발! 오케이 자, 이따 온모드 끄고요 진로 세 마리죠 아, 뭐가 나올지? 아나이씨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장난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냐면요 그냥 하세요 대충 하세요 그냥 끌고 오세요 한 마리만 내려와 한 마리 딱 왔을 때 한 마리만 오! 젠장 망했어요 큰일났는데요 제발 아 아이씨 나도 지게 생겼는데 빙글빙글 돌자 질러서 아우 거기로 오지말고 아이고 미안 아유 미안 파랑새끼는 뭐함 그냥 뒤져 싫거든 안 죽을꺼든 술래잡기 할꺼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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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래 나도 알어 못 깨는거 아 나도 피 있거든요 영업판 뭐야 영업판 못봤다 영업판 뭐죠? 아 맞다 여러분들 저 아 이거는 아 얘 왜 앞으로 가 왜 그냥 이기죠 컨트롤 안해도 돼 생각해보니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 아 맞다 저 그리고 영상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 오늘 치과를 갈 건데 아 안쪽에 사랑니 나가지고 그거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뽑고 나면은 아 왠지 못할 것 같은데 스타 자체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마이크 자체를 못할 것 같거든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 뭐야 아 리버 어떻게 해 이거를 장난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와 저걸 어떻게 깨냐 미쳤네 저렇게 주는데 나보고 어떻게 깨라고 1악한 2하이템플러 이거는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악한 2하이템플러거든요 악한 한마리만 잘 잡아주면은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핫템이 좀 무섭긴 한데 1악한이라메 이게 진짠가 가짜였어 이게 진짠가요 진짜 뭐예요 이게 진짜겠죠 진짜라고 해줘 오케이 진짜였어 됐어 됐어 달라 어 야야야 뭐야 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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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깼어요 깼어 오케이 못 깼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깼어요 깼어 자 이번판 같은 경우는 멜스트롬을 잘 쓰면은 충분히 그냥 깰 수 있는 판이고요 묶어 그렇지 한 번 더 묶을 준비 한 번 더 묶고요 다음에 스팸 먹어주면서 나머지 마무리 아 근데 사랑님 만약에 뽑게 되면은 많이 아플까요 걱정되네 처음 뽑아보는 거라서 만약 뽑게 되면은 그거 아예 말도 못한다는데 뽑고 나서 계속 거즈 물고 있어야 되고 해야 돼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쏴 다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카 납치 좀 약간 좀 걱정되긴 하네 사랑님 뽑을 때 어떨.. 어떨지 뽑아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뽑아보신 분 있으면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사랑이야 좀 뽑기 좀 쉽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복 사랑이 이런 것도 있다며 그렇게 돼 있으면은 아아 좀 뽑는데 좀 힘들다던데 신경 쪽에도 좀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거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보니까 약간 좀 그거 걱정되네 그래 마취 주사 맞을 때 많이 아픈가 뭐야 이번판 뭐야 못 봤는데 일단 가서 마인은 깔아놓을게요 온진 못 봤지만 도망가 도망가 터져라 퐁 나이스 반갑습니다 정의해드릴게요 네 아카는 음 휴식했네 휴식 아무것도 안하고 좋아쓰 상승세 상승세 이번판은 보너스판이지 솔직히 그쵸? 네 보너스판 브루들링 35마리쯤이야 뭐 보너스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냥 싸우면 돼 가서 네 설마 지겠어요? 울트라가 두 마리가 있는데 진리가 없지 메딕 누나도 있고 어? 뭐야 아냐아냐아냐 얼마나 센데 울트라가 근데 메딕 누나가 또 치고까지 해주면은 힐링을 받기 때문에 음 장 이깁니다 장 오우 좀 많이 다녔다 오 빨피야 어우 아픈데 자 히드라 10마리 메딕 5마리 빨리 깔어 빨리 깔아야되거는 너무 안나왔어 터져라 퐁 오케이 나이스 오우 굿 오 베리 굿 아 또 치과 가면은 뽑을려나 뽑아야되겠죠 아마 왼쪽 오른쪽 둘 다 난거 같은데 아래쪽에 만져보니까 좀 아프더라구요 치아가 아픈게 아니고 그 사랑니 쪽에 사랑니가 낫 난다 아 뭐라고 해야돼 나는거 보니까 흠 그게 아프더라구 어 오 날개가 스톰 미리 뿌려 미리 뿌려야돼 미리 뿌려야돼 미리 뿌려야돼 한번 더 뿌리고 오오 오오 오 잠깐만 오 뺏어 뺏어 오케이 풀어 풀어 빨리 풀어 오케이 내가 이겼어 어 다행이다 오케이 이긴 이렇게 이기면 되지 하핰 나갔어요 일단 빨강색이 나갔네요 빨강색 그 사랑니가 좀 나니까 어 그 어디야 주변 쪽이 약간 좀 아프더라구요 부어가지고 염증 생겨가지고 좀 아프더라구 이거 시즈 풀면은 얘네도 푼다 이거 뭐 다 풀어 이런판 뭐야 왜 안 알려줘 일단 자폭맨 좋아요 자폭맨으로 최대한 이 덱을 많이 봐줘야돼 뭐..뭐 나오지? 오케이 아웃!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하템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또 달라붙어서 오케이 그렇지 좋았어 나이스 플레이어스 자 이쪽은 제가 볼때는 완전 망했죠? 아닌가? 덜 망했나? 망한 것 같은데 아 망했어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음 치과 가면은 만약 사랑니 뽑게 되면은 좀 많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아 갑자기 그게 나가지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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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제발 아 내 탱크 하 대박이네요 아니 모기 못 이길 것만 주네 못 이길 것만 주네 핑계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라이프 깎임파는 어? 다 못 이길 것만 줘가지고 못 깼어 그냥 주는대로 해야지 뭐 랜덤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개인 랜덤 컨트롤이니까 랜덤으로 주는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네 안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십오 저글링 디파일러 요거는 너무 쉽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요걸로 막으면 돼 길을 막아 놓으세요 이렇게 두개로 딱 막아놔 어? 저글링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왜냐 묶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다음 디파일러한테 딱 이렇게 어 피드백 딱 걸어주고요 피드백 피드백 그쵸? 그 다음에 딱 디파일러가 가지고 싶다 하면은 딱 마컨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다음판을 위해서 여기다가 소음을 미리 뿌려놓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이죠? 돌려봐 다른 사람 다 끝났나? 한 번 더 뿌려놔 그리고 싸워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 캐리어 10대 레군 수원 뿌려놓은 효과가 바로 나는거죠 네 바로 들어갑니다 캐리어라서 일단 드라군만 잡아주고 아 이 캐리어잖아 내 걸로 만들면 되지 캐리어 그렇지 나이스 돌아와 아잇 왜 자꾸 밖으로 나가 인터세터 정신 못 차려? 아 이제 다 나가네요 사람들 공격할건 줘야지 왜 공격할 것도 안줬어? 자 1.4 1.4 1.4 아니 왜 갑자기 다들 나갈까 초반에 잘하드만 임페스텔 한 3마리 나왔잖아요 저거는 빨리 벌초로 가가지고 빨리 마인 걸어야 돼 임페스테란 꼬라 박아 아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건 못 깨겠는데 깰라며 임페스테란을 완전 제대로 꼬라 박아주면은 아 이걸 어떻게 이기냐 나도 이기고 싶었어 하지만 이기질 못했어요 내가 이번에 임페스테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이번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런식으로 그렇지 아우 좋아요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탱크는 이 저 리버를 잡아줘 리버 그렇지 임페스테란한테 맞아가지고 리버가 피력이 많이 상했어요 어 다행이다 자 이쪽은 제가 볼땐 망했어요 리버가 세마리가 있기 때문에 망했구요 여기도 아 과연 아 망했어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근데 이거 나 혼자 나보면은 게임 진행 안되지않나 아 그러면은 안되는데 이번엔 뭐 나오죠 뭐야 벌써 다들 어디갔어 이번엔 뭐 나와 배틀 플래그를 뿌려야죠 플래그를 뿌려야죠 아냐 이거는 먹어야되는데 아칸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제발 제발 아 150 아 진짜 멍청한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멍청했네 아 내가 더 망했어 헐 헐 힐 힛 헼 켄한 습이네 진짜 아 죽일게 없어 불쌍하다 아이 라이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나가지마 나가지말라니까 왜 포기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거야 도대체 아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 날라있네요 감사합니다.